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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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우시고 이 땅에서 육신의 길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비하신 사랑하신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기쁨에 날마다 거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참된 기쁨과 생명의 일들을 순간순간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성령님의 강한 정격사 하시니 오늘 거룩한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상호하여 주의의 전에 모여서 기쁨과 감격으로 말씀의 세계에 쳐져들고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땅마다 회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온전하게 걸어가기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캐나다 동부지방 모든 교회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속에 이적 더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덕고이 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덕고이 대하심을 내가 보기 찬양하네 주님의 덕고이 대하심을 이야기는 감사합니다.